안녕하세요. 징동고로 한국사업매니저 박미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홀로 중국인으로서 여기서 발표하는 게 좀 긴장이 돼요.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부족한 한국말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2007년 말쯤 한국에 입국하면서 요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서 롯데닷컴이나 현대의 침을 거쳐 지금 JD 월드월드에 다니고 있어요.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직매입이나 그리고 비디 쪽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계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JD에 대해서 안 모르실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까지는 저희가 총 매출은 9,392억 원이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59조 원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업이익은 한 45조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국에 최대한 직매입 플러스 입점하는 업체로서 지금 12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매입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창고이나 물류 시스템이나 SCM 쪽에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대형 창고 335개의 화보를 되었고요. 그 중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저희 직매입 상품은 거의 다 92% 이상 당일 배송이나 익일 배송 다 돼요. 아마 IT 업계 중에 저희 진동그룹 직원 수가 가장 많아요. 12만 명 있어요. 사실 제가 JD에 입사하기 전에는 대부분 한국 기업이 다니기 때문에 좀 더 한국 지장 생활에 좀 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이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총 세 가지 정리를 해왔어요. 바로 소또하고 소통하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소또을 되게 강조해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 추진력인가 그다음에 피드백인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심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주든가 소또을 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 기업이 다녔을 때는 결제선이 좀 길어요. 그거는 사원부터 과장까지 그다음에 팀장까지 그다음에 이사 그다음에 상무님까지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결제선이 되게 짧아요.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상사의 상사 바로 보고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사실 매일 한 통만 먼저 쓰고 그런데 받는 피드백은 항상 오케이 그냥 끝나요. 그래서 결정은 빨아야 그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또을 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타이밍이라고 중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떨 때 이런 기회가 놓치면 안 되니까 바로 소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추진료도 필요한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자상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 엉대는 빨아야 그다음에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노출 구자가 하나 있는데 업체한테 요청을 해요. 저희가 괜찮은 구자가 하나 있는데요. 좋은 상품하고 좋은 가격으로 한번 제안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 하지만 두 시간 안으로 무조건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어떤 업체에서 두 시간 동안 아마 결제도 받은 사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좀 약용 사진을 많이 올려요. 저희도 이 이미지 저희가 되게 너희 퇴근 나니까 많이 본 이미지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아지는 저희 로고 있거든요. 이름이 있어요. 조이. 그래서 외에는 유니폼은 저희 배달하는 직원들. 여름에 입고는 입고 계시는 유니폼이 있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원래 여기 발행사할 때 행사 기간 동안 저희가 한국도는 한 20조 가까이 매출을 찍었습니다. 소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사실 추진력도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기업 다니다 보니까 되게 추진력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추진력을 강조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RT업계 중에 평균 퇴근하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사를 통해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래서 화훼든가 텐센트든가 아리바바든가 거의 다 9시 밤에 9시 50분 좀 넘게 퇴근을 하신 거죠. 저희도 못지않게 9시 52분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면서 제가 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상대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한테 필요한 질문이나 질문이나 이런 문제 좀 맛 던져요. 사실 아시는 사실 한국하고 중국이랑 시차가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밤에 12시이나 심지어 새벽 1, 2시 그런 거 이런 문제를 다 받아요. 심지어 매일 다 받아요. 그래서 징동에서 소두를 내기 위해서 사실 그런 지침이 있어요. 특히 입무원분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매일 이메일 받은 시점으로 24시간 안에 무조건 피드백을 주셔야 해요. 안되면 경고로 해요. 저희가 이거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이미 외부에서 기사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까지 다 24시간으로 대기를 시켜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신 분들 항상 핸드폰 2개이나 3개 가지고 있어요. 업무용하고 개인용 저도 만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떨 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7시 반에 전화를 한통 왔어요. 어둠업체에서 매니저님 주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따가 8시 넘으면 출근 준비할 텐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연락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업무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침에 7시 반에 그래서 제가 한국 업체한테 좀 이해를 한 게 정말 중국에 진출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사실 친구 길이가 되게 편해요. 그러면 제가 중국 워낙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월 한 분이나 두 분 중국으로 출장 가거든요. 근데 회사 친구들이 저한테 막 와요. 근데 하는 말이 저한테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됐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구별 없이 저한테 오빠를 부러요. 사실 남자로서 여자한테 오빠를 좀 그런 받을 때는 되게 기부잖아요. 남자한테 받을 때는 뭔가 징그러운 느낌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리 친한 친구이더라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그 모습이 또 달라요. 방금 앞에 계시는 분들도 강의를 하셨는데요. 막 싸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갖고 있는 아이디어이나 갖고 있는 생각을 강조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싸울 만큼 그렇게 맞싸워요. 그런데 마지막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면서 저희 리더가 옆에다가 항상 말도 없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런 소통을 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친구랑 싸우더라도 사실 개인 문제가 아니라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길이는 그런 말이 있어요. 再 怎么 다가 也 会 요리 好吃 的 饭 来 解决 这样 的 问题. 통역 开始 말씀 드리자마 뭐냐명 아무리 싸우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사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개인 이야기도 하고 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득을 내면서 개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정말 소통은 가장 피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실 되게 바람 본 게 있잖아요.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월급 하나는 기회예요. 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월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일단 기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징동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요. 승진자가 80% 이상은 징동 내부에서 시켜야 된다. 그러면 바로 징동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진 20% 외부에서 영입을 하거나 격려 자극을 뽑는 거죠. 징동은 인사적의 7, 8 정체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80% 80% 이니까 바로 8 그러면 7 이 뭐냐면 얻은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승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능숙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해당 지구의 70% 이상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바로 승진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젊은 나이로 바로 리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국 기업에 다녔을 때도 항상 팀장님 이든가 상무 님 모시고 중국 기업에 가는데요. 상대방에 안고 계시는 분은 항상 20대 후반 이나 30대 초반 나이 친구인데요. 저희는 오히려 나이가 좀 많죠. 그래서 항상 미팅 끝나자마자 저희 팀장님 저한테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야 유명아 그 사람 몇 설레인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느낀 거죠. 또한 이런 기회를 갖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게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저는 몇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언어문제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하고싶은 말 표현을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다 자전을 해요. 미팅하기 전에 제 상사가 먼저 제 상사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럼 같은 표현으로 만들어서 미팅할 때 그분 먼저 나서가지고 얘기하다가 근거자료 같은 거는 제가 다시 부가 설명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으로서 사실 한국 지장 문화가 그런 거 있어요. 산노배 관계든가 이런 거 나이든가 이런 거는 중국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되게 편한 분위기 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당한 사랑인데요. 한 분의 회사에서 남자 길이 술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술 먹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 분이시니까 군대 가시니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시간 동안 좀 먹었어요. 사실 지자 문화이라든가 이런 회사이든가 중국하고 한국이랑 정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기업들도 많고 이런 거 좀 의지가 많이 봤어요. 제가 하지만 어떤 회사가 중국인 직원 이나 외국인 직원 있을 때는 제가 볼 때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그런 기회 이나 좀 많이 얻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언너문지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좀 밑바닥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와도 성장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점점 자기가 맡을 수 있는 프로젝트도 생기고 리더도 됐고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왔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저희 JD의 회사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이 동영상을 보시면 10월 초에부터 저희가 투입한 무인 창고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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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과 멋진 동영상까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법유명 매니저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